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대다수의 생명체들에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그런 사랑하는 존재들과 계속 함께하면 좋지만, 현실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존재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은 더욱 특별하다. 아래의 간격의 제외 순간들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 반년 만에 돌아온 주인 찾는 댕댕이 퀄리티 오토 720p RE-WIND 10 seconds next on live the day 8 크롬 캐스트 클로즈드 캡션즈 세팅즈 풀스크린 클릭 투 아치 비디오 2개의 주인은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반년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키우던 반려견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숨은 주인, 개는 그리워하던 주인의 향기에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 주인을 발견한 제외의 순간, 개의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2. 손꼽아 기다린 10년, 드디어 가족 상봉 RE-WIND 10 seconds next on live the day 크롬캐스트, 클로즈드 캡션즈, 세팅즈, 풀스크린, 클립토와치, 비디오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한 남성은 가족을 10년째 보지 못했다. 10년을 손꼽아 기다림 끝에 만난 가족, 복잡한 신경에 참아 말을 잇지 못한다. 보는 이도 가슴 미어지는 감동의 재회 순간이다. 해외 파견 무사히 돌아온 군인, 흥분한 반려견이 환영 리와인드 10세컨즈, 넥스트엄, 리브데데드, 크롬캐스트, 클로즈, 디캡션즈, 세팅즈, 풀스크린, 클립토와치, 비디오 미국 군인 남성은 해외에 파견되어 6개월간 보양에 돌아오지 못했다. 안전하게 돌아온 군인을 보자 가족 중 반려견이 가장 먼저 반겼다. 무사한 주인을 만나게 되자 낑낑거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주인에게 인사를 한다. 4. 5년 만에 말없이 나타난 아들을 발견한 어머니의 반응 리와인드 10세컨즈, 넥스트엄, 리브데데드, 크롬캐스트, 클로즈, 에드캡션즈, 세팅즈, 풀스크린, 클립토와치, 비디오 아들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생활했고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5. 그의 친구들은 그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6.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없이 비행기표를 예매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7. 아들과 비슷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만 믿지 못한 어머니, 아들임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린다. 7.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슴 먹먹한 현장이다. 7. 아들과 비슷한 사람의 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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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